안녕하세요.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용입니다.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. 2019학년도 9월 모평 나영 24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. 자, 유리함수 y는 x 플러스 b 분의 ax 플러스 2라는 그래프가요. 두 점근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2,3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찾으래요. 자, 그러면 두 점근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2,3이 뜻하는 건 뭡니까?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2라는 점근선과 또 y는 3이라는 점근선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한테 점근선을 알려준 거야. 그럼 우리 지금 여기 형태에서 점근선 찾는 거 어려워요. 간단해요. 간단하잖아요. 빨리 합시다. x 점근선은요. 분모가 0되게 하는 x값을 찾으시면 되니까 x는 마이너스 b가 되겠네요. 그 다음에 y 점근선은요. 이 x끼리 개수의 비율을 따지시면 되죠. 1분의 a니까 y 점근선은 그냥 a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. 자, 이제 끝났네요. 우리 정답 구합시다. 자, b.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b니까요. b는 얼마가 될 거고요. b는 2가 될 거고요. y는 3, y는 a니까 a는 3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. 문제에서는요.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고 시켰고 따라서 정답은 얼마? o가 정답이 되겠죠. 기본적인 점근선 찾을 수 있냐? 그 형태의 문제니까요. 빨리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정답은 o가 되겠네요. 감사합니다. .